오랜 뱃백 잡으지 말고 원래 내가 영화의 작품을 이렇게 해서 구독! 좋아요! 알람 둘 중! 안녕하세요!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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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거의 사격의 신이란 말이지 탕 쏘면 팅팡통 팅팡 아 근데 자꾸 까불잖아 자기가 나보다 잘한다고 나는 연습 많이 했거든 맨날 이걸로 이렇게 해갖고 탕팡 쏘는 연습했거든 연습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어 그런가? 근데 지금 뭐 묻었다 어디에? 연습해서 안 되는 건 없다 무조건 했지 무조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역부근 사격 대결을 한번 해볼 생각이다 그래서 여기서 진 사람은 공포의 너뿌룸 맞기 이러고 있으면은 거의 통칭 느낌이 날 거 같은데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너뿌룸 대결 한번 해볼 테니까 누가 이기는지 끝까지 한번 지켜봐라 왜 누가 이기신가? 너뿌룸 대결의 물 따름 잠깐만 봐보다 봐보 다시 하자 짜요 공도 자 저기에 총 세 개 있지 그러면 하나 해서 하나씩 한 발씩 해서 세 번 해서 세 번 다 무슨 말인데? 제발 싸서 많이 넘겨뜨린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할 거다 여기 페트병이 서 있는데 우리가 준비한 게 총 네 가지 종류의 관역이 있거든 그거를 다 해갖고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당연히 이기는 사람이 이기지 아 맞니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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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그냥 누가 붙었어 갈라 앉아 맞은 거 가이글뽀 가이글뽀 따단 우리 개 좋아할 건 없는데 그럼 좋습니다 어 그럼 내가 맞춰 쏘는 걸까? 그래 오케이 다른 형 쏜다 과연 몇 개나 맞힐 수 있을까? 하나로 맞힐 수 있을까? 말 아아아아 맞아봐야 지렁 맞았는데 맞아봐야 지렁 두 번째 두 번째 아아 색도 없었죠 마지막 한 번 빨리 야외형 방향에 들어가야 돼 아니 총관리들 들어갔어요 아니 이게 이상한 아니 이게 이상한 거죠 이게 이게 이상한 거냐 이게 평소에 총관리를 잘 하는 것도 하나의 그러다 설마! 잘 나왔습니다 맞혔다 미쳤다 나 이거 미쳤다 미쳤다 나 사격이 신이라니까 한 발 잡아뜨리고 한 발 맞췄어 아니 잠깐만 유성 승리 아니 나와봐라 이거 봐라 형아 통화를 일자로 안 나간다니까 안 나간다 안 나간다 어쨌든 일 대형 좋아요 두 번째는 저 작은 그거다 형아가 먼저 해라 알겠습니다 나 이거 총이 망가졌다 총이 왼손은 거들 뿐 아니 하지마 총의 진심이다 알았다 하나도 못 맞췄어요 나와라 이번엔 내 차례다 총알이 갖다 휜다 이거 봐라 총알이 휜다니까 총알이 쪄어 이거 잘 알고 있어요 까비 아니 줘봐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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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자로 빡빡 뱅하니 써봐라 이걸로 총이 이상하다니까 총을 위로 뜨면 되겠네 바사리가 각도를 계속해서 쏴야 되네 이게 어떤 거는 잘나가고 어떤 건 안나가고 그러네 이게 훨씬 잘나간다 세 번 더 점점 날아 그러면 두 번째 판 부승부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부터 2총으로 해 그러면 알았다 세 번째 판부터 다 2총으로 하기로 했다 2총으로 요콜트병으로 하기로 했어 근데 내가 생각해봤는데 어 콜라 작은 것도 못 맞췄는데 요콜트병을 맞출 수 있을까 나 2총을 든 순간 느낌이 빡 왔다 제거다 너가 다 맞춘다 가보지 말고 내가 영어에서 봤단 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 셋 첫 번째 발 이거 연습이다 내가 지금 이거 보여주려고 한 거다 오케이 첫 번째 발 첫 번째 발이지 첫 번째 발이지 아니 한번 첫 번째 발 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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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안 됐으니까 첫 번째 발 아 맞을 수 있어 근데 한창 벌어난 총알 첫 번째 첫 번째 선 Abg 똑같은 자리에 속아졌습니다 치 wham 답답 자 이제는 잘해 딱 하하! 마하하하!! 와하하하하하 consistently 핳 minds 여기 중씨가 오하 자신ami strikes 답 저거 이쑤시기잖아! 형아 이건 어렵잖아 그냥 우리 앞에 거는 다 잊고 이거 넘긴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 말도 안되는 소리 집어쳐 말도 안되는 소리 집어쳐 정화가 해 정화가 해 정화가 해 정화가 해 한참 멀었대 한참 물었대 엄청 벗어났죠 그래도 무섭다 형 이거는 계속 잡아라 한 탄창 다 쓸 때까지 하기 여섯 발이니까 이건 어려우니까 기회를 두 배로 가져간다 마지막 한 발 한 번도 못 맞췄어요 괜찮았다 왠지 저건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화이팅 내가 날려주자면 살짝 왼쪽을 쏴야 돼 어디로 갔노? 밑으로 갔어 그럼 위로 쏠 때 방금 맞지 않았었냐 방금? 우와 바로 불이 지나갔는데 네발째 너무 올렸나? 이렇게 맞는데 너는? 다방팔방에 이렇게 맞았습니다 상자 맞지 상자 응 상자 맞았어 마지막 한 발 이 한 발은 내 모든 걸 건다 나의 인생과 나의 꿈과 나의 희망 등등 아! 이런 걸 좀 아쉬웠어 이렇게 해서 다 쐈습니다 으흠 2승 1 모 0 패 내가 이겼다 이겼다 너무 멋있기만 하고 잘 나가질 않는다. 이거 앞에 꺼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쏠걸 쏴 봐, 엄청 잘 나가네, 이게 문제였다. 이게 이렇게 커있어, 엄청 잘 나가네. 싹, 대, 우리, 똥콩. 진짜 쏘게, 장난으로 한 거다. 뒤로 돌아. 뒤로 돌아. 인사. 인사. 써볼게. 어떻게 해요, 내셨나. 그래, 그러면. 나 써본다. 잘 살려. 3, 2, 1 아! 있다! 아! 아! 있다! 총아 다음에 한 판 더 하자 뭐 저야 어느 때나 좋습니다만 근데 내가 저번부터 생각한 건데 위험한 사격을 잘하는 것 같다 총성이네 총성이 총성이 비빨친다 총아 비빈인 인사한 것처럼 해봐라 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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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진짜 바보 멍청이가 따로 없네 진짜 야 피 안 나 피 안 나 안 난다 안 난다 그냥 멍청함이 흐른다 너희들도 친구들이랑 너프가 사격 대결 해본 적 있나? 한 번씩 해봐 엄청 재밌네 다음에도 재밌는 바보 마보를 따라! 또요! 아냐! 이integraa 친구들에게 отнош이기 Whoa 몽러